트로트 모범생 홍홍! 그러면 저희 팀 애녹씨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아니 이분들 결승전에도 만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만나서 한국 대결 무대였을 겁니다. 그때 애녹씨가 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게 졌죠. 아주 크게 졌어요. 그렇다면 이번이 기회네. 기회입니다. 아주 최고의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섭습니다. 화이팅! 끝났다 끝났다. 선곡으로 싹 정리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미지컬 나올 것 같아. 처음에 마음을 스치며 지나는 타인처럼 지나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저나 소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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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님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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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다들 경영도가 더해. 왜 더 잘한 거야. 그리고 멋있어.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새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 노래 안 끝났는데 종이 나오는 거 봐. 아 대박. 야 정말. 야. 저런 노래를 또 윗방을 부르는 거 있어요. 대박. 이거 너무 다른 식의 대결인데요. 저는 오늘 감동이다 감동.